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살 수 없고 그의 자리 무궁하며 그의 상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분 그분 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고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강야에서도 복원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분은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살 수 없고 그의 자리 무궁하며 그의 원심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분 너를 지키는 분 너를 지키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살 수 없고 그의 자리 무궁하며 그의 삶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ast 최강의 있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지키고 친구랑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강야에서도 복원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불초자금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리 무궁하며 그의 선심 내 맘보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는 거야